하지만 셜록, 무덤을 파헤치는 건 불법이야. 정의를 위해서 때론 불법도 필요하지 않겠나. 존, 시간이 없어. 어서 삽과 랜턴을 준비하라고. 썩 유쾌한 기분은 아니었지만, 우린 삽질을 시작했다. 화며요! 셜록 홈즈, 미발표 사건들, 살인 처방전 기다리셨죠? 셜록 홈즈의 미발표 사건들 두 번째 이야기. 그래서 서둘러서 또 한 편의 흥미로운 사건을 가져왔습니다. 할 일이 없어서 빈둥빈둥 소파에 누워 벽에 총질을 해대는 홈즈도 괜찮지만, 역시 사건을 추리할 때가 가장 멋진 홈즈와, 그와는 대조적으로 인간적이고 감성적인 왓슨이 벌이는 연쇄 독살 살인자 추리극, 살인 처방전 들려줄게요. 이 책 들어봤니? 그동안 나는 친구인 셜록 홈즈가 해결한 사건들을 기록하고 연구해왔다. 내 수첩을 대충 훑어보니 비극적이고 끔찍한 사건도 많았고, 기묘한 사건도 많았지만, 이렇게 다양한 사건들 중에서도 모털루에서 일어난 사건처럼 런던을 들썩이게 한 독특하고 드라마틱한 사건은 없을 것이다. 이 사건은 그 시작부터가 이례적이었다. 어느 이른 봄날, 개업한 뒤 한동안 병원률에 매달려 있느라 베이커가를 방문할 틈도 없어 몇 달 동안 홈즈와도 거의 만나지 못했다. 그날도 늦은 저녁을 먹기 위해 병원 앞 식당에 들어갔다가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신문을 보고 있었는데 곧장 베이커가로 달려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숙집 2층 방문을 열자 런던의 안개를 모두 모아놓은 듯 방 안은 연기로 자욱했고, 커튼을 반쯤 내리고 소파에 웅크리고 앉은 홈즈의 한 손에는 반쯤 타버린 담배가 들려있었고, 다른 손으로는 무심히 턱을 받치고 있었다. 어, 존. 마침 잘 왔네. 여기 지루하고 따분해서 죽어가는 환자가 있거든. 얼마나 살 수 있는지 진찰을 해주게. 날 살려준다면 그동안 콧빼기도 보이지 않은 걸 용서하도록 하지. 기가 차네. 셜록, 병원일이 좀 바빴어. 보러 오지 않았다고 지금 투덜거리는 거야? 나는 창문으로 다가가 커튼을 치고 창문을 열며 말했다. 꽤 바빴던 모양이야. 왜, 소독제 냄새가 아직 나나? 아니, 자네 눈 밑에 다크서클이 덕까지 내려왔군. 바깥에 습한 공기가 방 안으로 고요히 퍼지자 홈즈는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소파에 웅크리고 있던 몸을 일으켜 앉으며 말했다. 자네 손에 잉크에 흔적이 묻은 걸 보니 신문을 꽤나 꽉 쥔 채 온 모양이야. 날 구해주러 온 게 확실하군. 자, 말해보게. 오늘 석관신문에 난 기사야. 내가 읽어볼게. 독살당한 두 여인, 이보. 4월 12일 아침, 워털루도로 스탠퍼드가 118번지에서 독국물 증세를 보인 21살 엘사 마시와 18살 에블린 마시가 사망했다. 두 여성은 자매로 엘사 마시의 약혼을 준비하기 위해 3주 전 런던으로 와 보그 씨 집에 묵고 있었다. 4월 11일, 피해자들은 의사라고 부르는 브루노라는 남자와 저녁 식사를 한 후 집으로 돌아왔고 얼마 후 엘사가 침대에서 입에 거품을 문 채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으며 에블린은 계단에 쓰러진 채 발견이 됐다. 경찰은 그들을 세인트 토마스 병원으로 옮겼지만 엘사와 에블린은 다음 날 아침 사망했다. 검식한 스티븐 박사는 두 여성의 위에서 스트리크닌 흔적을 발견했다. 현재 경찰은 피해자들이 스트리크닌 중독으로 사망했지만 누가 투여했는지는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된 레스트레이드 경감은 풍부한 범죄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셜록 홈즈는 눈을 감고 손가락을 모은 채 기사를 듣고 있다가 나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음... 이 사건은 확실히 흥미롭군. 여러 독약 중에서도 스트리크닌 중독이 더욱 잔인한 이유는 극단적인 근육의 경련과 발작이 일어나면서 온몸이 찢기는 듯한 고통을 동반하지. 더더욱 끔찍한 것은 피해자의 감각이 평소보다 예민해져 죽음으로 이르는 고통의 단계를 온몸으로 느끼게 되는데 중독자는 살기 위해 발버둥을 치지만 모험은 말을 듣지 않아서 결국 질식해 죽거든. 그럼 범인은 두 여성에게 원한이 있었을까? 내가 말했다. 글쎄. 만일 그랬다면 그녀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싶어 했을 수도 있겠어. 그리고 멀리 도망가지도 않았을 테고 말이야. 그런데 셜록. 신기한 게 있어. 홈지가 안락의자에 기대 앉으며 눈을 가늘게 뜨고 나를 바라보았다. 작년 가을에 왕진을 갔던 환자가 있었는데 처음엔 걷기 힘들 정도의 복통을 느끼다가 갑자기 온몸에 근육을 비틀어 짜는 듯한 끔찍한 격련을 일으켰어. 그녀의 얼굴은 기괴하게 변해갔는데 얼굴 근육은 일그러지고 입은 격련으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틀어지면서 벌어졌고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눈을 크게 뜨고 있었는데 호흡 곤란으로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지.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걸 아마 느꼈을 거야. 그녀는 고통에 몸부림치다가 등이 마치 활처럼 휘었는데 몸 전체가 등 뒤로 꺾이면서 뒤통수 윗부분과 발꿈치만 바닥에 닿았어. 마찰을 불러서 그녀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도착하기 전에 사망을 했네. 부건 결과 그녀의 위 속에서 다량의 스트리크닌이 발견됐지. 그런데 이 두 여성도 스트리크닌 중독이라니 이상하지 않아? 홈즈가 길고 가느다란 다리를 난로 옆으로 쭉 뻗으며 말했다. 존, 언젠가 세디어스 졸터에게 진정제로 스트리크닌을 다량으로 복용하라고 추천하지 않았었나? 홈즈, 입 다물어. 그나저나 왜 그 이야기를 이제야 하는 건가? 작년 가을에 트레퍼프 살인사건 때문에 자넨 프랑스에 가 있었잖아. 아, 그랬군. 음, 스트리크닌은 선원들 사이에서 인기가 아주 좋아. 어떤 선박이든 쥐들로 들끓는데 식량을 축내는 녀석들을 잡는 쥐약으로 스트리크닌이 안성맞춤이거든. 얼마나 약효가 빠른지 이 약을 먹은 쥐는 멀리 가지도 못하고 죽어버린다네. 스트리크닌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물질 중에서도 가장 쓴맛이 나는데 나팔레옹 시대 의사들은 쓴맛을 가진 가루는 의학적으로 가치가 있다는 믿지 못할 논리를 주장하기도 했었지. 셜록, 혹시 이거 연쇄 독살 살인일까? 그렇다면 곧 오겠네. 누가? 그때 계단을 올라오는 둔탁한 소리가 들리더니 레스트레이드가 매우 엄숙한 분위기를 풍기며 거실로 들어왔다. 그리고 그의 뒤에는 호리호리하고 날렵해 보이는 갈색머리의 젊은이가 따라 들어왔다. 왔군. 홈지가 내게 귓속말로 속삭였다. 아, 여기 함께 온 친구는 리암 헤일리 형사로 미국 뉴욕 경찰청 소속인데 지금은 비밀 업무차 런던에 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함께 왔어요. 그는 멋진 남자였다. 크고 푸른 진지한 눈을 가진 잘생긴 미남이었는데 비밀 업무에 시달려서인지 초췌해 보였다. 홈즈 씨, 지금 바쁘세요? 당신의 얘기를 들을 수 없을 만큼 바쁘진 않습니다. 아, 그럼 어젯밤 스탠퍼드가에서 벌어진 기이한 사건을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이 사건 말입니까? 홈지가 방금 전 내가 읽은 신문기사를 가리키며 말했다. 예, 맞아요. 지금 런던에 이 사건으로 들썩들썩합니다. 아, 마침 왓슨 박사님께도 궁금한 게 있었어요. 저요? 나는 어리둥절해서 물어보았다. 작년 10월에 베일리 돈 워스를 진료하셨다고요. 베일리 돈 워스라뇨? 그 스트리크닌 중독으로 사망한 아, 예. 이름을 확인할 만큼 여유가 없었어요. 환자의 상태가 심각해서 아, 그럼 혹시 이 신문기사에 실린 두 여인과 베일리의 사망이 관련이 있다는 건가요? 네. 오늘 아침에 새로운 증언이 나왔습니다. 레스트레이드가 어깨를 펴며 말했다. 그녀의 하숙집 주인에 따르면 그녀가 비틀거리며 집으로 들어오길래 술에 취한 줄 알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침대에 눕자마자 3, 4분 간격으로 온몸에 격련을 일으켰고 잠시 증상이 멈췄을 때 베일리는 자신이 일하는 카페에 손님으로 온 브루노라는 남자가 건네준 연한 색깔의 물약 같은 액체를 두 번 받아 마셨다고 하더랍니다. 브루노라는 남자의 인상차게도 확인이 됐습니까? 침묵하던 홈지가 말했다. 예, 실크모자에 턱수염은 없고 코수염을 기른 아주 잘생긴 신사였는데 손잡이가 금으로 장식된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브루노라 두 스트리크닌 중독 사건에 브루노라는 남자가 등장을 하는군요. 그 남자는 누굽니까? 아직 찾지 못했어요. 리스트레이드가 대답했다. 두 여인의 죽음에 대한 단서는 있습니까? 단서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지만 일단 들어보세요. 모두가 잠든 오늘 새벽 2시쯤 엘사의 비명소리에 집주인 보그씨가 잠에서 깼고 일어나서 위층으로 올라가 보니까 복도 계단에 그녀의 동생 에블린이 쓰러져 있었답니다. 그녀는 잠옷만 입은 채 바닥에 얼굴을 대고 누워 고통스러워 하면서 구토를 하고 있었고 엘사는 방에 있는 소파에 얼굴을 대고 누워서 격련을 일으켰다고 했어요. 둘 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엘사는 옮기는 중에 사망했고 에블린은 병원에 도착해 6시간 만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엘사가 사망하기 전 고통 속에서도 말을 했는데 그날 저녁 브루노라는 신사와 식당에서 연어 통조림을 먹었다고 했어요. 연어 통조림을 확인해 봤습니까? 물론이죠. 오늘 아침 식당에서 연어가 들어있던 통조림을 확인해 봤는데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식사 때 먹은 음식은 문제가 없다면 그 후에 그러니까 귀가 후에 스트리크닌에 노출됐다는 거네요. 내가 말했다. 그렇죠. 두 사망사건의 브루노라는 남자가 등장을 하지만 살인범으로 결론 내리기엔 아직은 이릅니다. 하지만 조용히 의자에 앉아있던 헨리 형사가 푸른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흠 흥미로운 단서를 가지고 있는 것 같군요. 계속하시죠. 홈즈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몇 달 전 사진작가 친구를 통해서 루카스 벨이라는 중년의 의사를 알게 됐어요. 저는 그에게 전직 형사이자 지금은 실직자라고 소개를 했죠. 그와는 얘기가 잘 통해서 여러 번 만났는데 어느 날 자신은 독국물에 관심이 많다고 했어요. 또 얼마 전 스트리크닌 중독으로 인한 사망사건 신문기사를 내게 보여주면서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는 경찰도 모르는 다른 사건을 안다면서 얘기를 해줬어요. 그동안 저는 베리 의사니까 독국물에도 관심이 많은 줄만 알았는데 오늘 아침 함께 식사를 하면서 오전에 사망한 두 여인을 직접 만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와 헤어지고 난 후 아무래도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레스트레이드를 찾아갔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홈즈씨 옆에서 초조하게 듣고 있던 레스트레이드가 끼어들었다. 정말로 이상한 건 말이죠.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한 케이트 클로버와 실종 접수된 루나 합의가 독살됐다고 하더랍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그가 목격자이거나 범인이 얘기를 해줬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그가 범인이겠죠. 이건 평범한 사건이 아니로군요. 연쇄 독국물 살인 사건입니다. 홈즈가 두 손을 비비며 눈썹을 치켰떴다. 무엇이든 좋으니 작은 단서라도 있으면 말해보십시오. 아직은 없어요. 죽은 그녀들과 함께 있던 사람은 부르노라는 남자였고 베리라는 의사는 죽은 그녀들을 만난 적이 있다는 것뿐이에요. 레스트레이드가 난처하다는 듯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다. 헬 영사 베리라는 남자의 인상차기가 어떻게 됩니까? 키는 175cm 쯤 되고요. 40살에서 45살 정도의 중년에 갈색머리 아 정수리 정수리 부분이 머리카락이 좀 없어요. 콧수염은 있지만 수염은 없고요. 왼쪽 눈동자가 오른쪽보다 안쪽으로 향하고 있어요. 음... 내사 실어군요. 자, 이제 어떻게 수사할 생각입니까? 홈즈가 의자에서 몸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다. 일단 배를 주시하고 있어요. 두 명의 경사가 미행 중입니다. 좋습니다. 일단 각자 흩어져 최대한 단서를 찾은 후 내일 저녁에 여기서 다시 모이도록 하죠. 리스트레이드와 헤일리가 나가자 홈즈가 코트를 집어들었다. 어디 가나? 두어 시간 후에 돌아올 테니 함께 식사나 하자고. 저녁 아홉시가 다 돼서야 돌아온 홈즈는 내가 주문한 음료와 고기를 개걸스럽게 먹어치웠다. 오들 다녀온 거야? 게트 클로버 양의 이웃들을 만나고 왔지. 그녀는 알콜 중독을 앓고 있었고 사망하기 몇 시간 전 그녀의 주치의가 브로마칼륨 진정제를 저방했다고 하더군. 셜록 진정제를 먹은 뒤에 브랜드를 마셨다면 건강 상태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발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 그래 맞아 존 그녀는 죽기 직전 발작과 격련으로 고통스러워 했어. 그리고 등이 활처럼 휘었다고 하더군. 엘사, 에블린, 베일린이 겪었던 스트리크닌 중독과 비슷한 증상일세. 오 세상에 그럼 알콜 중독세가 아니라 독살 당한 게 맞다는 거네. 자 그걸 확인하러 가자고. 지금? 어디로? 이번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가 그 무덤 속에 있을 가능성에 있네. 우린 시신의 위를 확인해봐야 한다고. 하지만 셜록 무덤을 파헤치는 건 불법이야. 정의를 위해서 때론 불법도 필요하지 않겠나. 존 시간이 없어. 어서 삽과 랜턴을 준비하라고. 공동묘지로 향하는 길은 솔직히 말해 내 심장을 철렁거리게 했다. 하지만 나는 홈즈의 충직한 조수이자 친구로서 그의 결정에 동의해야만 했다. 그러나 홈즈가 나에게 삽을 챙기라고 했을 때 나는 내가 의사인지 하인인지 고고학자인지 혼란스러웠다. 우린 이른마차를 타고 공동묘지에 도착했다. 묘지에 들어서자 은은한 달빛이 누구인지 모를 무덤들 사이에 비스듬히 드리워졌다. 나는 홈즈를 따라 조심스레 뒤따라 걸었고 묘지에 가까워지자 희미한 불빛이 보였는데 누군가 빛을 등지고 서있었다. 순간 나의 심장은 거칠게 뛰기 시작했다. 셜록 누가 있는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홈즈가 낄낄낄거리며 말했다. 레스트레이드가 먼저 와있었나 보네. 셜록 나의 놀람은 분노로 바뀌었다. 존 자네 용기를 시험해보고 싶었을 뿐이야. 나도 이런 불법은 싫거든. 홈즈는 홈즈는 언제나 이런 식이다. 자기 멋대로. 썩 유쾌한 기분은 아니었지만 우린 삽질을 시작했다. 무덤은 매우 건조한 곳에 있었고 관은 젖지 않았으며 케이트 클로버 27세라고 적혀있었다. 관은 곧바로 런던 경찰청 부검실로 옮겨졌으며 관 뚜껑이 내 앞에서 열렸는데 묻힌 지 5개월이 지난 시신은 보존 상태가 매우 양호했다. 부검인은 언제 오죠? 내가 레스트레이드에게 물었지만 그는 애매한 표정만 지을 뿐 대답하지 않았다. 존 부검인은 오지 않아. 자네가 의사 아닌가? 나? 그래 자네의 의학적 지식이 이 사건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걸세. 셜록 난 전문 부검의가 아닌 그저 일반 의사일 뿐이라고. 나는 너무 놀라 대답했다. 경찰에게 허가도 받았고 무엇보다 우린 시간이 없네. 만일 이 시신에서 스트릭 흔인이 발견이 된다면 연쇄 살인이 확정되는 거니까.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여전히 내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부검을 시작했다. 흉부를 갈라 심장과 위 시비지장 간 비장을 살펴보았다. 이미 부패가 진행이 됐지만 장기에서 질병의 증후는 찾을 수 없었다. 다음으로 위와 간에서 일부 조직을 채취해 갈아서 액상으로 만들어진 조직을 홈즈가 직접 조심스럽게 맛보았다. 음 쓴맛이 느껴져. 알칼로이드의 일종인 게 분명하네. 홈즈가 남은 액상 추춘물을 실험용 개구리에 주입하자 개구리는 스트릭크닌 중독의 전형적인 증상인 경렴과 발작을 일으켰으며 죽은 후에도 한동안 경직된 상태를 유지했다. 게이트는 알코올 중독이 아니라 스트릭크닌 중독으로 사망한 게 확실해졌군. 하지만 벨은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걸 조사하는 게 경찰의 할 일이 아닙니까? 홈즈가 단호하게 말했다. 다음 날 홈즈는 일찍 나갔는지 보이지 않았고 점심 무렵 근엄해 보이는 신사가 거실로 들어왔다. 누구시죠? 혹시 홈즈를 찾아오셨다면 지금은 없으니 명함을 남겨주시면 전해드릴게요. 신사는 대답도 없이 몸을 굽혀 나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자네가 내 사건 중 일부를 책으로 내면서부터 조사하러 갈 때는 이렇게 변장을 해야만 하지. 슬록이 날카로운 눈빛을 가린 금태 안경을 벗고 덥수룩한 턱수염과 구레나룻을 떼어내며 말했다. 오 감쪽같네 그리고 어딜 다녀온 거야? 존 이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야. 홈즈가 말했다. 오늘 오전 내내 그를 아주 가까이에서 지켜봤지. 그라니 누구 말이야? 그 의사 말일세 루카스 벨 그는 오늘 아침 워털루 하숙집에서 나와 월워스에 있는 약국 도매소로 들어가더니 갈색 가죽 약상자를 들고 나오더군. 나는 곧장 약국으로 들어가 방금 그 손님이 어떤 약상자를 사갔냐고 물었어. 약사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봤는데 남의 일에 웬 참견이냐는 듯한 표정을 짓더군. 그래서 벨을 미행하고 있던 경사 한 명을 불러 약사에게 자초지정을 얘기하게 했다네. 아 그분은 지난 가을부터 오셨는데 자신은 성토마스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라고 하면서 늑스 보미카를 달라고 했어요. 저희는 독성에 강한 제품은 판매 등록을 해야 해서 그에게 이름과 주소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했더니 자신의 이름을 루카스 벨이라고 밝혔죠. 그리고 보미카를 1원 씨의 30배의 물로 희석해서 사용하라고 설명을 해줬어요. 용량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지만 치명적인 독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하루 이틀 후에 빈 젤라틴 캡슐 100개를 사러 오셨는데 그는 캡슐을 보더니 너무 크다면서 절반 정도의 크기를 원한다고 하셨죠. 그래서 지금은 재고가 없다고 했더니 그것을 구해 달라고 하셨어요. 얼마 후 다시 오셔서 주문하신 캡슐 한 상자를 가져갔고 이후로 2주에 한 번 정도 오셔서 여러 제품과 캡슐을 사가셨습니다. 오늘도 늑수보미카 4온수를 주문하셨고 백단료와 퀸인 황산염을 사가셨어요. 홈즈는 창가로 걸어가 런던의 우중충한 거리를 내려다보았다. 늑수보미카에 대해 아는 게 있나? 닥터 왓슨 아 스트리크니는 늑수보미카에 가장 많이 들어있어. 그 식물은 주로 아시아에 자라는데 자네 말대로 쥐와 같은 해로운 동물이나 해충을 잡는 데 쓰지. 웬일로 이번 사건에서 홈즈는 내 의학적 의견을 존중해 주는 듯 했는데 그가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같아 감동을 받았다. 아 점점 흥미로워 지는군. 어 자 어서들 오십시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레스트레이드와 헨리 형사가 들어왔다. 홈즈씨의 조언대로 모든 신문사에 광고를 냈어요. 광고라니? 내가 신문을 집어들며 말했다. 지불할 금액이 준비되었음. 오늘 오후 7시까지 베이커가 221B번지로 찾으러 오시기 바람. 월터 하포? 여기에 누가 와? 내가 물었다. 아 오늘 아침에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서 자네에게 얘기할 시간이 없었네. 레스트레이드 헤일리 형사와 존에게 오늘 아침 사건 진행 상황을 얘기해 주시죠. 오늘 아침 범인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어요. 하퍼라는 의대생인데 그가 엘사와 에블린을 독살한 용의자이며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워털로 버즐가 하숙집에서 조세 바퍼를 체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숙집 여주인이 루카스 벨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녀의 얘기를 들어보니 모든 게 설명이 되더군요. 그녀가 단서를 가지고 있었나요? 헤일리 형사가 끼어들었다. 이 친구 급하군 그래. 천천히 들어보라고. 레스트레이드가 헤일리를 진정시키며 말했다. 벨과 하퍼는 같은 하숙집에 묵고 있어요. 하퍼는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 지난 3년간 워털루에 머물면서 의학 공부를 했고 벨은 작년 10월에 영국에 도착해 자신이 한동안 미국을 왔다 갔다 해야 돼서 런던에 정착을 할 때까지 하숙집에 머물겠다고 주인에게 말했다고 하더군요. 갈색 맥앤토시 레인코트를 입고 평평한 펠트모자를 쓴 그는 자신이 벨 박서라는 말 외에는 자신의 직업이 무엇인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숙집에 머무는 동안 환자를 본 적도 없고 병원에 출근하는 것 같지도 않았죠. 그리고 하숙집에 머문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한 젊은 여인을 알고 있는데 그녀가 중독된 것 같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녀가 죽었는지 아닌지 알고 싶어 했죠. 그녀의 이름은 언급을 했지만 지금은 기억나지가 않아요. 그녀에게는 아이가 있었다고 했죠. 그리고 얼마 후 그녀가 죽었고 그는 그 여성을 누가 독살했는지 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아냐고 물었더니 헤일리라는 미국에서 온 형사가 있는데 그 얘기 들었다고 했죠. 그리고 어제 그는 신문을 달라고 하더니 두 여인에 대한 기사를 보고는 아주 냉혹한 살인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알사와 에블린을 독살한 사람이 하퍼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하퍼는 조용하고 성실한 학생으로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했지만 경찰은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보니까 이번에도 미국에서 온 탐정 친구가 말해줬다고 했죠. 나는 그에게 이 사건에 왜 관심을 갖는지 물었더니 하퍼가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우리 세 사람의 눈길이 헤일리 형사를 향하고 있었다. 헤일리 얼굴에는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다. 제가요? 아니요. 저는 벨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 사실을 알고 있지도 않고요. 진짜입니다. 그렇겠죠. 그럴 리 없을 겁니다. 홈즈가 웃으며 손을 문질렀다. 레스트레이드 계속 가시죠. 일단 조셉 하퍼를 경찰청으로 데려왔죠. 제보를 받은 이상 조사를 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아들의 체포 소식을 듣고 그의 아버지 월터 하퍼 씨가 경찰서로 찾아와서 이걸 보여줬습니다. 리스트레이드가 코트 주머니에서 편지 봉투를 꺼내 책상에 올려놓았다. 오늘 아침 월터 씨는 익명의 편지를 받았는데 봉투 안에는 엘사와 에블린의 죽음을 보도한 신문기사와 편지가 들어있었어요. 3,000파운드를 지불하지 않으면 아들이 이 죽음과 관련이 있다는 증거를 검사에게 넘기겠다면서요. 아, 그럼 하퍼는 하퍼는 범인이 아니라 협박을 받은 거네요. 아, 아니지. 협박범이 진짜 증거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말했다. 존, 흥믄 아, 카윰, 안정에 흥믄 하나, 편지를 받은 건 월터 씨뿐만이 아니었어요. 읽어보시겠어요? 리스트레이드가 편지를 내게 건넸다. 4월 12일 와이어트 검사에게 언제든 증거를 제공할 것입니다. 윌리엄의 취임어레이 그리고 작년 가을 베일린 도넛 양이 죽은 직후에도 편지가 왔었어요. 리스트레이드가 또 다른 편지를 건네며 말했다. 10월 19일 와이어트 검사에게 3,000파운드를 지불할 의향이 있다면 베일린 도넛의 살인자가 누구인지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윌리엄의 취, 모레이 그리고 이 편지는 스미스 앤선이라는 영국과 스웨덴의 상점을 운영하는 스미스 씨에게 온 편지입니다. 11월 5일 스미스 앤선의 브래드릭 스미스에게 10월 13일 화요일 밤 베일린 돈 워스라는 이름의 소녀가 사망한 후 그녀의 소지품에서 당신을 비난하는 두 통의 편지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 편지가 공개된다면 당신의 범죄 혐의가 입증될 것입니다. 그녀가 죽은 날 아침 받은 편지 중 4번 하나를 동봉합니다. 읽어보고 판단해 보세요. 만약 당신이 이 편지의 피의자로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게 된다면 당신의 가족이 받게 될 수치와 불명예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나를 귀하의 법률 고문으로 위촉한다면 즉시 귀하를 대신해 이 사건으로부터 당신을 구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나에게 자문을 구하기 전에 체포된다면 당신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문을 의뢰하고 싶다면 내 변호사인 제인을 만나세요. 다음 주 화요일 아침 귀하의 상점 우편함에 이 편지에 사인을 한 후 넣어두십시오. 편지를 발견하면 직접 상점에 들러서 귀하와 개별 면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취 베인 자 마지막으로 저명한 신경학자 브로맨트 박사가 받은 편지인데 진료하던 병원으로 배달이 됐다고 했어요. 11월 30일 브로맨트 박사에게 브로맨트 박사님 케이트 클로버 양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워털루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20일 스트리크닌 중독으로 사망했습니다. 사망 후 부검한 결과 귀하가 사망의 원인이 된 약을 투여한 것이라는 증거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 증거를 우리 형사 중 한 명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2500파운드를 제공한다면 증거는 파괴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그녀의 죽음으로 비난받을 것이며 영원히 파멸할 것입니다. 이 제안을 받아들이신다면 데일리 크로니클 첫 번째 페이지에 광고로 답변하십시오. 잘 생각하십시오. 나는 당신을 영원히 망칠 만큼 강력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M. 말론 박사는 이 편지를 받은 즉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은 이틀 동안 박사의 병원 근처에 머물면서 또다시 편지를 보내오는지 확인을 했지만 같은 내용의 우편은 오지 않았어요. 또 당시 케이트 클로버 양의 사인은 알코올 중독이어서 어떤 미친놈이 보낸 편지라고 생각을 하고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레스트레이드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그런데 셜록, 편지의 필체는 모두 같은데 발신인의 이름이 다르네? 어, 훌륭해. 다른 건. 어, 봉투에 적힌 필체가 편지지에 적힌 필체와는 달라. 음, 또? 또? 어, 없는데? 어땠나? 잘했네, 존. 오늘 추리가 좀 되는 날인가 보곤 그래. 경찰은 벨의 방에 걸려있던 바지 주머니에서 이 쪽지를 발견했네. 홈즈가 수첩 속에 끼워져 있던 쪽지를 보여주며 말했다. 어, 편지지에 쓰인 필체랑 같아. 그래, 맞아. 이건 벨의 약혼료가 쓴 쪽지지. 하지만 봉투에 쓴 필체는 남자가 쓴 게 확실한데 벨의 필체와 대조해 볼 만한 그 어떤 것도 방에서 발견되지 않았어. 몇 권의 책이 책장에 꽂혀 있었지만 그의 흔적은 깨끗이 지워져 있었지. 거리낄 것이 없다면 하지 않을 행동이야. 그래서 즉시 월워스에 사는 약혼녀 로라 사바티니를 만나러 갔네. 그녀는 어느 정도 이 사건을 짐작하고 있는 것 같더군. 그는 우리 집에 올 때마다 나에게 편지를 써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난 벨에게 왜 편지를 쓰기를 원하는지 물었지만 그는 아무런 이유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번 이상은 물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쓴 편지가 맞아요. 제가 편지를 다 쓰면 그가 편지와 봉투를 가져갔어요. 그리고 제가 그 편지를 썼을 때 벨에게 증거가 있는지 물었죠. 그는 자기 친구인 형사가 그걸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벨은 편지에서 자신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아서 저는 그에게 머레이라는 이름으로 서명을 해야 하는 이유를 물었는데 그는 머레이가 친구의 이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 머레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물었고 그는 언젠가 그것에 대해 모든 것을 말해주겠다고만 했죠. 그리고 오늘 아침 벨에게서 이 전보가 도착했어요. 사랑하는 로라, 이 문제를 바로 잡아야만 해요. 당신은 내가 글을 쓰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맹세해야 합니다. 당신은 내 필체를 구별할 수 없어야 해요. 그렇게 하면 도움이 될 겁니다. 혹시라도 경찰이 나에 대해 물으면 기억나지 않으니 모른다고 하세요. 그리고 내가 당신에게 보낸 편지를 내가 쓴 것이냐고 물어보면 당신은 모른다고 말하세요. 제발 내가 쓴 글이 적힌 것은 무엇이든 불태우세요. 내가 불러주는 대로 당신이 편지를 썼지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경찰은 내가 살인을 저질렀거나 협박을 했다는 어떤 증거도 확보할 수 없으니까요. 우린 곧 결혼을 할 것이고 그러면 당신은 나에 대한 증언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남편을 위해 아내는 그에 대해 불리한 증언을 하는 것이 결코 허용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로라, 며칠만 기다려줘요. 벨로부터 결정적인 한방이 없네. 정황증거뿐이야. 배심원이 인정할까? 내가 정보를 테이블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오늘 오후에 미국에서 아주 흥미로운 정보가 왔습니다. 헨리 형사가 천천히 미소 짓더니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 조각을 꺼냈다. 1881년 9월 미국 뉴욕에서 지미라는 남자가 스트리크닌 중독으로 사망을 했어요. 지미는 버튼이라는 의사의 간질환자였는데 정기적으로 그의 아내를 버튼의 병원으로 보내서 약을 처방받아 오고는 했죠. 그 사이 환자의 부인과 의사가 바람이 났고 어느 날 남편이 부인을 의심하자 의사는 처방 전에 스트리크닌을 첨가했어요. 결국 지미는 사망했고 버튼은 지미를 독살한 죄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1891년 10년 만에 석방돼서 영국 워털루로 돌아왔어요. 버튼은 영국으로 돌아와서 중간 이름만 사용을 했는데 본래 이름은 루카스 벨 버튼이었습니다. 아, 루카스 벨의 성이 버튼이었군. 홈즈가 입술을 실룩거리며 말했다. 내가 홈즈를 좀 아는데 분명 그 모습은 그가 결정적인 증거를 찾은 것이 틀림없었다. 그때 심부름꾼 소년이 문을 열고 들어와 홈즈에게 쪽지를 건네주었다. 음, 성 토마스 병원에서 온 전보로군요. 읽어보죠. 1891년 10월부터 1892년 4월과 5월까지 루카스 벨 박사나 루카스라는 이름의 의사는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 몇 년 전에 루카스 벨 버튼이라는 이름의 의사가 있었지만 지금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사 면허가 있긴 했던 건가? 내가 묻자 헤일리 형사가 맑고 푸른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뉴욕에서 보내준 정보에 따르면 버튼은 스코틀랜드 출신으로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는 맥길대학 의대를 졸업한 준수한 외모에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았다고 해요. 졸업 후에는 영국으로 돌아와 에든버러에서 냇가 전문의를 따고 미국으로 건너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인죄로 정신형을 받았지만 모범수라는 이유로 10년 만에 석방이 됐는데 당시 버튼의 아버지가 사망한 후 만 6천 달러를 상속을 받았대요. 아, 이건 여담인데요. 그가 연줄과 뇌물을 동원해서 감형받았다는 소문도 있어요. 그때 누군가 아래층에서 벨을 누르는 소리가 들렸다. 광고를 보고 온 손님인가 보군요. 홈즈가 의자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존, 아까 무슨 광고를 했냐고 물었지. 이제 알게 될 걸세. 자, 두 형사님은 커튼 뒤 테라스에 있다가 내가 신호를 보내면 나오십시오. 나는? 나는? 내가 물었다. 아, 자네가 없으면 안 되지. 거기 그대로 앉아있게. 두 형사가 테라스로 몸을 숨기자 계단을 올라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날카로운 노크 소리가 두 번 들렸고 홈즈는 자리에 앉으라는 손짓을 하며 문으로 다가갔다. 홈즈가 문을 열자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망토가 달린 커다란 코트를 입고 실크 모자를 쓴 남자는 마흔쯤 되어 보였다. 그는 여행 가방 같아 보이는 갈색 가죽 가방을 들고 있었으며 큰 키에 구렛나루 수염을 멋들어지게 기른 신사로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지적인 매력을 풍겼는데 그의 왼쪽 눈동자가 약간 안쪽으로 향해 있었다. 들어오십시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홈즈가 예의바르게 말했다. 당신이 월터 아빠 씨인가요? 정중하지만 날카로운 눈빛으로 남자가 물었다. 아, 아닙니다. 저는 월터 씨의 대리인 셜록 홈즈입니다. 자, 여기 앉으시죠. 홈즈는 가볍게 목인사를 하고는 의자에 앉았다. 아, 여기는 제 동료 왓슨 박사입니다. 아무래도 거래가 거래이니만큼 이 자리에 의사가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여기 이 편지가 당신이 월터에게 보낸 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남자는 눈을 반짝이며 날카롭게 홈즈를 쳐다보며 말했다. 익명으로 편지를 보내셨던데... 성함이... 루카스 벨이요. 아, 벨 선생. 조셉 하퍼는 지금 경찰서에 구금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그를 엘사와 에블린의 살해 용의자로 제보를 했다고 하더군요. 그녀의 죽음에 조셉군이 관련이 있다는 게 확실합니까?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죠? 홈즈가 부드럽게 말했다. 난 조셉군과 가장 친한 충고입니다. 그는 얼마 전 두 명의 젊은 여인들을 알게 됐는데 자신의 잘못으로 공경에 처했다면서 스트리크닌을 조달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난 미국에서 온 의사고 의료 목적으로 스트리크닌 성분의 약을 가지고 다닙니다. 남자가 갈색 가방을 열더니 의약품 샘플 중 하나를 꺼내들어 보였다. 물론 그녀들을 독살할 목적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조셉은 착실한 의대생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어제 아침 신문기사를 보고 문득 내게 스트리크닌을 요청했던 게 이런 사건으로 이어진 건 아닌지 의심스러웠죠. 만일 의심이 사실이라면 그래도 친구였던 조셉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퍼씨에게 편지를 보낸 거고요. 아 그러셨군요. 그런데 친구에게 기회를 주고 싶다면서 와이어트 검사에게도 조셉이 범인이라는 증거를 제공하겠다고 편지를 보내셨더군요. 홈즈가 양쪽 손가락을 맞대고 지그시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남자는 어딘가 불안한 듯 놀라운 표정이 묻어났다. 검사에게 편지라뇨? 전 편지를 쓴 적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벨 선생. 당신은 편지를 쓴 적이 없어요. 다만 편지를 보냈을 뿐이죠. 홈즈가 조끼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내며 말했다. 자, 여기 세 통의 편지가 있습니다. 작년 10월 19일 와이어트 검사에게 베일린 돈 워스의 살인자의 정보를 제공하겠다. 11월 15일에는 스미스 앤 선의 프레드릭 스미스에게 베일린 살해 혐의로 신고하겠다. 11월 30일에는 브로드벤트 박사에게 케이트 클로버 양의 사망 원인이 된 스트링큰인을 투여한 증거를 폭로하겠다면서 모두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냈죠. 당신은 협박 편지의 필체를 남기지 않기 위해 다른 사람의 필체가 필요했고 일이 잘못되더라도 자신의 편을 들어줄 것 같은 약혼녀에게 대피를 부탁했어요. 아, 그리고 당신이 저지른 결정적인 실수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케이트 클로버 양의 사인입니다. 알려진 바로 그녀의 사망 원인은 알콜 중독이었는데 어젯밤 그녀의 시신을 꺼내 부검을 한 결과 당신 말대로 스트링큰인 중독으로 사망을 했더군요. 여기 의사이자 부검위로도 손색이 없는 왓슨 박사가 확인을 해줬습니다. 궁금하군요. 그녀가 알콜 중독이 아니라 독살되었다는 걸 당신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리고 베일리와 엘사, 에블린이 죽어가며 남긴 말이 있는데 세 여인 모두 브루노라는 의사와 함께 식사를 했거나 그가 건넨 약을 먹었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루카스 벨, 버튼 선생 버튼은 창백해진 얼굴로 멍하니 홈즈의 얼굴을 쳐다보더니 말을 이었다. 당신 말대로 난 루카스 벨, 버튼이지 브루노가 아닙니다. 얼굴에 다시 핏기가 돌아온 버튼이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그러나 홈즈가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걸어가더니 문을 열고 아래층을 향해 외쳤다. 어덴슨 부인 그녀를 올라오라고 하십시오. 잠시 후 아름다운 올리브색 피부에 풍성한 검은 머리카락 섬세한 입술과 아름다운 둥근 턱선을 가진 여인이 들어왔다. 그녀는 조용히 탁자 옆에 놓인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전 루나 합입니다. 제 이름이 낯설지 않을 거예요 브루노 씨 그녀가 차분하게 말했다. 1891년 10월 20일 전 아람브라 뮤지컬에서 연극을 관람했는데 그때 제 옆자리에 앉았던 브루노 씨를 알게 됐어요. 공연이 끝나고 그는 자신이 미국에서 온 의사인데 차 한잔 함께할 수 있겠냐고 하더군요. 그때 브루노 씨는 윗부분이 납작한 딱딱한 펠트모자와 검은색 외투를 입고 금시계와 안경을 착용하고 있었고 무척 매너 좋은 신사다웠어요. 그래서 저는 선뜻 그와 카페로 자리를 옮겨 커피를 마셨고 그날 저녁 헤어지면서 그는 다음날 저녁 8시에 다시 만나자면서 쪽지에 주소를 적어줬어요. 그러면서 제 이마에 있는 여드름에 좋을 거라며 내일 약을 가져다 주겠다고 약속했죠. 그리고 다음날 체렌크루스역 선술집에서 만나 와인 한 잔을 마셨고 얼마 후 강독으로 나와 산책을 했는데 휴지에 쌓인 두 개의 캡슐을 꺼내더니 먹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집에 가서 먹겠다고 했는데 그는 그 자리에서 약을 삼키라고 했어요. 전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약을 먹는 척하고 왼손에 쥐었죠. 그런데 그가 오른손을 보여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번엔 약이 든 왼손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전 재빨리 약을 강 속에 던져버리고 왼손을 보여줬죠. 그러자 브루노 씨는 삼킨 것을 확인하고 아무 말도 없이 지나가던 마차를 세워 타고 가버렸어요. 루나양 혹시 그때 받았던 캡슐이 어떤 모양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홈즈가 물었다. 물론이죠. 반은 흰색 반은 어두운 색에 양쪽 끝이 뾰족했어요. 이 캡슐이 맞습니까? 홈즈가 버튼에 갈색 가죽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플라스틱 샘플 통에 들어있던 캡슐을 꺼내 보여주었다. 네 맞아요. 루나양이 부르르 떨며 대답했다. 그날 이후 브루노 씨를 만난 적은 없습니까? 그 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난 피카델리와 리젠트가 모퉁이에서 브루노 씨를 마주쳤어요. 그런데 당신은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2, 3주 후에 스트랜드에서 다시 당신을 봤는데 그땐 어떤 젊은 여성과 함께 걷고 있었죠. 그리고 어제 신문에서 두 여인의 독살 사건을 보고 내가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했어요. 남자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창백해져서는 경직된 얼굴로 한참을 멍하게 그녀를 쳐다보았다. 놀라셨나 봅니다. 몇 달 전에 죽었다고 생각했던 여인이 살아나 눈앞에서 증언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홈즈가 의자에서 일어나 바지 주머니에 두 손을 찔러넣으며 말했다. 사람을 잘못 본 것 같군요. 난 당신을 만난 적이 없어요. 오랜 침묵 끝에 남자가 말하자 홈즈가 서랍에서 편지 봉투를 꺼내 흔들며 말했다. 버튼씨 당신은 자신이 직접 편지를 쓰면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해 약혼녀에게 편지를 쓰게 했지만 봉투의 주소는 직접 적었지. 이게 바로 그 봉투야. 하지만 이미 자신의 필적이 담긴 모든 증거물을 없애버리거나 데워버렸더군. 그런데 어쩌나 여기 루나 양에게 써준 쪽지까지 없애버리지는 못했군 그래. 그 순간 버튼이 일어나 코트를 집어들었고 홈즈가 코트 안쪽 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내 보이며 말했다. 루나 양 곧 법정에서 봅시다. 그녀가 문을 열고 계단을 내려가 거리로 사라지는 발걸음 소리가 들리자 홈즈가 말했다. 레스트레이드 헨리 형사 이제 당신들의 시간입니다. 레스트레이드가 조심스럽게 커튼을 젖히고 나왔고 헨리 형사도 그의 뒤를 따라 나왔다. 버튼은 헨리 형사를 보자 분노 때문인지 얼굴이 붉어지더니 마치 격련을 일으키듯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두 형사는 남자의 양쪽 팔을 각각 팔짱 낀 채 계단을 내려가 대기하고 있던 마차에 태웠고 홈즈는 창가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았다.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살인사라니 내가 말했다. 그럼 다른 희생자에게도 루나양처럼 캡슐을 건넨 걸까?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까. 그런데 셜록 루나양은 어떻게 찾은 거야? 내가 찾은 게 아니고 그녀가 신문에서 두 여성의 독살 사건 기사를 보고 담당 형사인 레스트레이드를 찾아왔어. 버튼이 범인인 건 확실했지만 우후까지 확실한 증거는 없는 상태였지. 그런데 살아있는 증거가 나타났으니 나는 그녀를 드라마틱하게 등장시켰을 뿐이야. 배심원이 편결을 내리는 데는 몇 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버튼의 교수형이 집행되던 날 런던의 아침은 흐리고 습했다. 그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교수대까지 걸어 나왔으며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이것이 워털루 연쇄 독살 살인사건의 드라마틱한 사건의 전말이다. 베이커가로 돌아온 홈즈는 다시 불안정하게 거실을 왔다 갔다 하거나 바이올린을 집어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다. 나는 홈즈를 위해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었지만 런던 전체를 뒤흔들만한 사건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다급하게 녹화하는 소리가 들렸고 문을 열자 중년의 신사가 서있었는데 그의 얼굴은 공포로 창백했고 눈은 불안으로 가득 차있었다. 뒤를 돌아보니 홈즈는 이미 안락의자에 앉아 다리를 꼬고 가느다랗고 긴 손가락을 모으고 있었다. 한글자막 by